페리스 온도 누구야 징겨버린 뉴욕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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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많이 본 광경인데? 와 대박인데? 눈엔 물! 너무나 단둘 있어 뭘까 이게? 자기 너무 와일드한 거 아니야? 가라앉겠지? 많이 뜨거웠구나 근데 진짜 이렇게 쇄골 있는 게 좋다 근데 서울 가면 또 다시 돌아와 막 깨르륵깨르륵 때면서 공항 걷는데 와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하나 둘 셋 저 파 냄새 좀 많이 나는데 괜찮아요 여기서는 안 나요 빠졌어 고생했다 사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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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하는 그 땅 눈빛 황홀하게 보여줄게 저의 그 땅 눈빛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